응 주스 맛있어? 응 피클 주스에다가 넣어 줘? 응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왜왜왜 하하 안녕하세요 로미널 피자에서 딱 한 달 동안 한정으로 나온 피자인데 세배 피자를 이게 왜 세배인 줄 알아? 그래서 이게 세 개구나 어 세배 설날 때 절하잖아 그 세배가 아니라 이 도우가 세 겹이 돼있대 그래서 세배 피자를 뭐야 이거 감자로 돼있어 여기도 감자로 돼있어? 새우가 되게 커 그치? 고기도 되게 크고 피자 도우 사이에는 이렇게 감자가 들어가 있고 마요네즈랑 치즈가루도 되게 많이 뿌려져 있고 되게 맛있겠다 그치? 응 엄마가 이거 시리얼 맛있다고 요것도 주문했거든 시리얼이야? 되게 맛있게 생겼지? 어때 자기야? 맛있지? 이거 되게 맛있대 나 주대요 나도 주대 주대요 새우 같이 줘 우리 다 좋아하는 새우 엄마 치즈가루 애기가 뿌릴래 그래 치즈가루가 아니라 이거 시리얼인데 시리얼? 그럼 그거 크레이크 시리얼이야? 우와 시리얼 어떻게 했어 이렇게 과자가루 시리얼 가루야 그래? 왜 시리얼이야? 맛있다 혜자씨 뿌려서 먹어 혜자씨 뿌려줘 혜자씨 뿌려줘 혜자씨 뿌려줘 이제 또 이 한겹에 조금 딱히 병당히 샥 따야지 피자 이거 되게 맛있지? 아빠? 아빠 최근에 되게 맛있지 어 앞에도 좀 뿌려주고 잘 먹겠습니다 근데 여기 토마토 있는 거 왜 있는 거야? 토마토 먹기 싫어? 토마토 엄마 빼줄게 엄마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게 맛있어가봐 한겹 뿌리지 또 한겹 뿌리지 또 한겹 뿌리지 거기 안에다 시리얼을 뿌렸어? 응 잘 먹겠습니다 미나 토마토 먹어 응 응 먹어 피자 먹어 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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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탄산염수총 매운맛으로 귀여워 목이 톡 쏘지? 응 흔들어져 이거 항상 꾸라기 하고 싶었는데 흔들어 놨는데 이게 다 안 돼 그럼 안 되지 치즈가 두 가지가 뿌려져 있어 치즈가? 먹어봐 치즈가 다시 한번 엄마가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엄마 안 먹었어? 응 엄마 안 먹었어 아빠는 그랬잖아 먹어봐 맛있어 되게 어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끝에만 감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 응 버그가 들어가 있어 어 진짜 맛있다 응 이거 왜 한달만 탈지 계속 빨았으면 좋겠다 응 여기 감자 또 여기에는 감자하고 마요네즈에요 응 두번째 위에 있는 뭔데? 여기 감자랑 시리얼인데 그러니까 감자 와 불인거잖아 맞아 감자하고 마요네즈에요 엄마 맛있는거 맨날 팔아야지 응 엄마 이거 최고인거 같지? 진짜 맛있다 응 이거 뿌려먹으니까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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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무 맛있게 먹었을 때 내가 먹었을 때 마요네즈는 정말 맛있다 제거할때 그냥 먹었을 때 마요네즈가 와닙니다 마요네즈는 빵이 과자같아 근데 빵이 타 빵이 좀 살짝 얇아서 탄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 과자 같애서 엄마 감자 먹을까? 감자랑 빵 먹어야겠다 엄마 짜줄게 엄마 감자랑 빵만 먹어봐 맛있어? 하나 더 먹을게 피클! 피클 먹을 사람? 아무도 없어 응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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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나 이거 빵 먹어봐 응 이거 내려놨어 됐지? 응 응 응 다 내려놔야 돼 응 시리얼을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많다 달겠다 이 녀석은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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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 이거 하나만 먹을래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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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시리얼이 맛있어? 아니 같이 맛있어 아 주스 맛있어? 응 응 응 피클에다가 피클 주스에다가 넣어줘? 응 응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진짜 봐 진짜 봐 흠 흠 먹어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먹을래? 난 배부르지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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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만 먹어도 되게 좋아해 이거 먹어 안 먹어 왜 안 먹어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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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먹지마! 먹고 예쁜데 안 먹는 줄 알고 엄마는 너무 무섭게 말한 거 아니야, 주아야?